민선 6기와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이 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전라북도가 2015년부터 370억 원을 투자해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조성했지만 기존 마을 사업과 다를 게 없고 조성된 시설도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국주영은 의원은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당초 취지대로 체험 마을을 연계한 네트워킹 거점으로 조정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